뭐 많이 지금 만들어야 돼, 이제. 광고 그거? 안다고? 짜라시도 만들어야 되고, 뭐. 그럼 누가 만드는데? 그럼 뭐 권영욱 선생님 하고, 갱감민정사님 만드시겠지. 아니, 체제무서도 만들어야지. 어쨌든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. 너가 만들려고, 우리가 만들까? 알아서 해라, 이런 문제. 두번째가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해서 만들어야지. 근데 우와, 나는 너무 놀랐다.